이태리인의 한식당 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이태리의 한식당입니다. 이태리인이 중국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때리자 종업원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가세하면서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슈퍼마켓에서도 누군가 두들겨 맞습니다. 맞는 사람은 필리핀 사람인데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은 겁니다. 필리핀인은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고 외치지만 싸움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유럽인 눈에는 황인종이면 다 비슷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기는 크로아티아입니다. 무게차 위에는 우한시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게차는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여겨졌던 환한 해산물시장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혐오스러워 보이는 온갖 동물들을 매달았습니다. 중국인들은 별의 별것을 다 먹는 종족이라는 조롱입니다. 무게차에는 청나라 복장을 한 크로아티아인들이 요리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관리 만다린 옷을 입은 퍼포먼스로 중국인의 사고는 전근대에 머물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조롱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르 쿠리에지는 황색경고란 제목과 함께 마스크를 쓴 중국인을 표지로 했습니다. 그러다 중국인들은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라며 이는 신황아론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을 배척하는 것은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한 식당에서는 중국 여성이 출입을 거부당했고 한 웨이버 계정에는 한국의 쭈꾸미 요리점이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간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중국계 싱가포르 단체 관광객들이 엘라 락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서구권에서 황어롱까지 대두되면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것은 신변의 위협으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완 네티즌들은 이 때문에 국기 휘장을 외국에서 내보여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한 유튜버가 서울의 음식점도 중국인의 출입을 이제 꺼려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 중국어로 얘기했더니 주변이 조용해지더라는 경험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국인이 아니라 타이완 사람이라고 했더니 안심하더라는 경험도 이야기합니다. 여관에서도 타이완인이라고 했더니 숙박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은 안되더라는 반응을 소개합니다. 외국에서는 중국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지만 중국 국내에서는 완장을 찬인들이 특권층이 돼 일반인들을 무시합니다. 팔로군의 후손이지 나무로 된 총을 만들어 차고 다니는 홍의병도 눈에 띕니다. 마을 길목을 막고서 외지인이 들어오려 하자 느닷없이 한밤중에 모순시범을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는 홍의병도 있습니다. 광동성의 모초에서는 홍의병들이 봉쇄해제를 기념한다면서 차량들의 통행을 허가하는 행사도 거행합니다. 일장훈시로 학원은 폭죽을 터뜨리고 길게 줄을 선 차량들을 통과시킵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한다면서 우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 도시 봉쇄를 풀거나 완화했습니다. 스촌에서는 특별열차까지 편성해 광적으로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요즘 공식 확진자 수가 늘지 않고 있는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한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장이 대규모로 투입된 가운데 마구잡이로 의심환자까지 확진환자로 분류해 당국이 주민들과 분쟁을 빚기도 합니다. 공산당이 국난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강제격리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데 1박에 800위원으로 보름 동안 격리되면 11200위원이란 제법 큰 돈을 내야 합니다. 강제격리는 끔찍합니다. 공화는 어린아이가 보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를 강제로 체포해 끌고 갑니다. 2월 27일 봉쇄가 해제된 광주 베이징루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보이고 상점들도 문을 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온하고 아무 일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세계보건 전문가들의 상식입니다. 저장성 원조호에서는 업무를 재개한 피역공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면서 오면 위험하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여기는 베이징입니다. 오염 정도가 심한 시청구 등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통행을 허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업무 재개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지인들의 출입을 최대한 막고 있는데 문을 연 음식점에서는 테이크아웃을 할 때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한 폐렴으로 중국의 경제는 붕괴 직전입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중소기업협회 조사를 인용해 중국중소기업의 10% 이하가 반년을, 20%가 3개월, 60%가 2개월을 버티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백만에 이르는 중국의 중소기업이 파산지경입니다. 2월 24일 우한에는 갑자기 봉쇄가 3시간 동안 해제됐다가 이를 부랴부랴 번복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정오쯤 해제 조치를 내렸다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독단적인 조치라면서 번복한 겁니다. 우한시 부시장이 내린 조치였습니다. 이날 시진핑은 마스크를 벗은 채 나타나 우한 폐렴으로 건국 이래 최대의 재난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한과 후베이를 지켜야 하며 베이징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17만 공산당원이 모두 화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우한에 직접 내려가 시찰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7년 7월 문화대혁명 시기에 발생한 우한720 사건이 재현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중화권 역사학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한720 사건은 모택동이 중앙문역소조와 함께 우한을 방문했다가 현지 군대가 변란을 일으킨 역사적 사건입니다. 군대에 포유당한 모택동은 평소 꺼려하는 비행기편을 타고 급히 현지를 탈출했습니다. 시진핑은 모택동을 스승으로 여기며 그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한에 갔다가는 우한720 사건처럼 현지에서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진핑은 중국경제의 파탄을 두려워해 기업들의 재가동을 강제하면서 자신은 베이징에서 방역활동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스탠스입니다. 중국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베이징도 중란하이가 있는 시청군은 우한에 버금갈 정도로 취약합니다. 따라서 중란하이를 피우고 핵벙커로 지도부 전체가 옮길거라는 플랜B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랜B를 설명드리기 위해 잠시 냉전시기 미국의 경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웨스트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워싱턴 DC 등 여러 곳에는 둠스테이 뉴클리어 벙커들이 있습니다. 모두 냉전시대에 지어진 시설들입니다. 버지니아 마운트포니의 벙커는 핵전쟁 이후 화폐 공급을 위해 미리 수십억 달러를 비축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로부터 120km 떨어진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린브라이어 리조트도 비밀 뉴클리어 벙커입니다. 리조트 지하는 전시의 상하양원의 의원 535명을 포함해 모두 7천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만 평방미터 규모로 숙소와 주방, 병원 그리고 방송센터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같은 개념으로 비상시 국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린브라이어에 해당하는 중국의 핵벙커는 베이징 하이디엔구의 서산지휘소입니다. 지금 홍콩과 타이완의 분석가들은 시진핑이 현재 여기에 머무르고 있거나 중국 지도부 전체가 중란하이를 떠나 이곳으로 철수할 계획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중심부는 이미 우한 못지않을 정도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하 요새는 소련의 핵공격을 두려워했던 모택동식에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모택동은 곳곳의 터널을 깊입하고 양식을 비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시하 18미터 아래로 베이징 인구 3분의 1을 수용할 수 있도록 30킬로미터 길이로 팔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련의 핵공격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이같은 시설을 지하말리장성이라고 하는데 1966년부터 79년까지 중국은 국가자본의 3분의 1을 소모했습니다. 중국이 첫번째 미사일 부대를 창설한 것은 1966년입니다. 소련은 미사일 부대를 전략 로켓군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제2포병이란 명칭을 고안해 사용합니다. 조언라이의 용어기만 전술이었습니다. 중국의 ICBM이 평시에는 보통 지하 요새 숨겨져 있다가 전시의 발사 위치로 이동하기로 계획된 것도 모택동 시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한 폐렴 사태가 발생한 뒤 중국의 후베이성 스이엔스에 우선적으로 전시관리를 시작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독미사일 제조공장에 있을 뿐 아니라 베이징에서 1160킬로미터 차로 12시간 13분 거리의 스이엔스는 지하말리장성에 출구가 있습니다. 전시 중국인민해방군의 제2지휘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처음보는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